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내세요? 그 화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직장에서는 조직이 살아날 수 있고 또 형편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특히 리더가 화났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그 사람의 크기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참 많은 게 좌우되는데요. 오늘은 제대로 일하는 리더의 말하기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특히 화났을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비단 직장에 한정된 게 아니고 어떤 집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나 사실 우리가 둘이 모이면 한 명을 리더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의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직장에서 시작하죠. 우리는 어떤 말로 회의를 시작할까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랬어? 이런 말로? 담당자 누구야? 왜 보고라인을 지키지 않아? 누구 책임이야? 이렇게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회의는 책임, 아니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러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계속.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이제 지금 장난해? 여기가 유치원이야? 머리는 장식품이야? 뭐 이렇게 이제 또 험한 말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정말 수준없고 형편없는 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결론만 말해?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윽박지르면 또 어떤 이제 굉장히 방어적인, 일단 나 보호하잖아.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책들만 이제 막 별 시답지 않은 얘기들만 그렇게 오가는 거죠. 일단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어떤 리더의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조직을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수준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인 부모들의 어떤 말이 그 가정의 어떤 품격이나 수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막 아무 말이나 내뱉거나 아니면 위협적인 말로 어떻게든지 끌고 나가보려고 한다거나 뭐 애매한 말로 이제 어떤 그냥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러면 뭐 상대방 비난하고 책임 떠낸기고 뭐 이러면 정말 어떤 그 말하기로 인해서 그 환경이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또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나쁜 말버릇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없나? 뭐 이런 거. 그래서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말을 담아낸 어떤 자기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랑 깊이만큼 말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그릇을 가지고 있나 내가 어떤 말그릇을 갖고 가야 되나 그거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지니까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건요 말그릇이 넉넉한 오늘의 교재 자체의 이름이 제목이 이제 말그릇인데 이 말그릇이 이제 넉넉한 리더는 기분에 따라서 이제 말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결론인 것 같아요. 부모가 기분에 따라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자녀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크겠어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어떻게 어떻게 말그릇이 큰 리더는 말해야 할까. 첫 번째 불편한 감정을 가볍게 다루는 말하기에요. 불편한 감정을. 한마디로 이제 마음을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 막 몰려오잖아요. 그래도 드러내놓고 뭐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게끔 난리 안 친다는 거죠. 이제 좀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아 이 상황은 좀 당황스럽군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 본인이 이만큼 당황스러우고 막 열받는 상황을 이만큼인 것처럼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지 않게.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지금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건 이제 그 감정을 자기가 알아서 소화시키고. 자 필요한 것들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주제만 탁 이제 그 미팅에다가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말하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리더의 말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기 전에 뭔가 잘못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어떤 대책을 이제 나누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리더가 먼저 찝어줄 필요가 있어요. 막 누구 잘못이야 누구 책임이야 왜 이랬어 라고 하지 않고 자 이런 이런 지금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겼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무엇부터 그런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지금 이렇게 모여서 말해야 될 게 그런 거구나 라고 그 팀원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책임 정가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대책 소극적인 대책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지금 나는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라는 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 굉장히 안정감 있습니다. 그럼 팀원들이 그러면 그런 생각의 과정을 이제 협의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찾으면서 우리가 한 팀이고 그럼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 돼 라는 거를 리더가 보여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누군가가 뭘 잘못해서 크게 이제 뭐 사고를 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왜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뭐 딴집 자식들이 이런다는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모라는 리더의 말하기 정말 이제 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후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뭔가 하면 상대의 마음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말하기에요. 그러니까 그 말그릇에서 제가 이제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직급 올라갈수록 소위 이제 잘나간다는 리더일수록 팀원들의 마음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참 그래요 이상하게. 그리고 예전에 나를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잘나가고 내가 막 잘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일머리 없는 사람 보면 답답하거든요. 아 도대체 생각을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막 답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실적 다 데리고 어떤 자기가 이제 취정적으로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날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몰아붙이고 공감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공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일에 대한 공감도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이제 공감해 주는 그런 걸로부터 나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되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말그릇이 큰 리더는 예를 들어서 미팅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회사 생활 어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열받아서 거기다 대고 회사를 재미로 다니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회사가 참 재미있으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게 재미있고 싶어 라는 어떤 그 욕구를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적성에 맞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적성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직장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인정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안 되는 거고 아 김대리는 적성에 맞는 일을 원하는구나. 그런 게 하고 싶구나. 예를 들면 어떤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라고 질문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말끄릇을 가진 리더와 일하느냐에 따라서 팀원들은 굉장히 성장의 가능성, 성과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말끄릇을 갖고 있는 부모가 아이들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긴장되지 않으세요? 이렇게 꼬맹이였을 때 뿐만이 아니라 다 크고 나서 성인이 된 아이 자식들에 대해서도 내가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성장하고 힘을 얻는 자식들이 있고 정말 이렇게 기운이 푹 빠지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말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리더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부모로서 리더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선배고 이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거냐, 내가 어떤 말끄릇을 가진 리더가 될 거냐 여기에 오늘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억하셨다가 꿀팁이거든요. 세 가지 기억하셨다가 내 말끄릇을 더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